안녕하세요 꿈돌잉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스티커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짜잔 이런 스티커인데 생각보다 큰데요 키보드에 붙이는 명령어 단축키를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스티커로 다 이거를 키보드에 붙이고 사용을 할거에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불투명하게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키보드라는게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닳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좀 많이 된 것들을 좀 구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흰색 키보드에다가 붙여볼게요 어느정도 사이즈인지 약간 투명하긴 하네요 이게 검은색 키보드에다가는 붙이면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조금 크다 실패작인데 너무 큰데요 이거 생각보다 홀은 제가 잘 안쓰긴 하는데 만들긴 해놨어요 일단 자주 쓰는 명령어들만 제가 붙여볼게요 아 이게 가리네 글자를 글자를 맞죠 şeyi 어떻게 해야 되요 사실 생각보다 큰데요 이건 붙일 데가 없는데 스페이스에다 붙여보죠 조금 크긴 큰 게 조금 아쉽다 글자가 많이 가려져서 자 이렇게 그래서 명령어를 외울 때 조금 표현하기 위한 아이콘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는 제가 맥북에다가 붙여 볼게요 아 이게 맥북이 검은 바탕이야 큰일 났어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아 안 보여 흰색 키보드 있으신 분들만 써야겠는데요 이거 망했어 안 보여 붙일 수가 없네요 이거 붙여봤자 아예 쓸 수가 없는데 제가 투명 데드롱으로 주문을 했었거든요 검은색 위에 덮질 못해 그래서 요번에는 노후 데드롱으로 주문할 거예요 아 이거는 쓰지도 못할 것 같고 제가 다시 주문한 거를 뿌릴 건데요 다음번 영상 때 링크를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설문지 하나 작성을 하시면 그 주소 보고 제가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